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위 안녕 안녕하세요 애기 안녕 여보세요 모시모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붉은 밤에 나랑 보내야지 누구랑 보낼라 그랬어? 다 그냥 붉음이라고 다 논다고 써놨던데 나랑 보내야지 나 계단이야 숨이래 그냥 여기 안 추워 괜찮아 여기 3층에서 사시는 분들이 재즈 드시고 노래 부르시는데 자막 패딩 안 입고 있어 괜찮아 별로 안 추워 독감 유행이야? 어, 진짜? 공부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저 공부를 못하는데 다이스키 사우디에 갔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당연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수능? 응 수능, 일본 가야지 일본 팬미팅 하러 가야지 일본에서 뭐 먹고싶어? 편의점 음식 먹고싶어? 지금 뭐하고 싶어? 내가 전화하고 싶어 벨베베로데인데 정연이는 무슨 맛 벨베로데 좋아해? 나는 나는 쿠키 앵크림? 그거랑 말차 좋아해 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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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베로 알아? 완전 맛있는데 투정현 셀카 하나만 싫어 맞어 이거 말차 빼베로 구하기 어려운 거야 나 진짜 한번 구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졸려? 가서 자도 돼 졸려? 가서 자도 돼 빨리 자 졸리면 자야지 푹 자 잘 자 조용히 나 카메라 켜줘 안 돼 오늘은 안 돼 나 때문에 못 자? 그럼 나랑 같이 있어 나랑 전화해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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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좋아해 피카츄 피카츄 뭐하나? 나는 해외에서 LA를 여기로 부터 스테이적 테이컨에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에이 의심 답변 없이 야 미친 듯이 나와요 성인? 맞아 나 갖고 있으면 성인이야 나 두 달 남았어 나 이제 학생 아니야 나 이제 완전.. 아니 성인때도 학생이긴 한데 먼저 어른이야 어른 평생 미자 하라고? 그거는 안될 것 같아 성인 되면 운전면허 따고 싶어 면허는 30살에? 왜? 난 면허 빨리 따고 싶은데 면허 따서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해 왜냐면은 테레 형이 추천해준 그 자동차 운전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운전 재밌을 것 같아 그 자동차 운전 게임은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가스라이터가 맞네 미야? 진짜? 아니야 근데 달라 면허 따지 말고 누나 옆에 타라고? 주훈이 누나 운전해줄 거야 주훈이 누나 운전해줄 거야? 나 옆에 탈게 밸런스 챌린지? 당연히 밸런스 챌린지 내가 밸런스 챌린지 좀 물어봐 옥마 태워준다고? 나 무거워 안돼 다른 멤버도 농구 중이야? 아니 장현이 형이랑 윤서 형은 위에서 지코바 먹고 있고 지우는 초밥 시켜서 먹고 있고 지우는 초밥 시켜서 먹고 있고 한빈 케이타 케이타는 저기 누워있고 한빈 승원이 연습실 갔어 지코바 또 먹더라? 나 지코바 먹고 싶다 지코바 노래 연습 나도 해야 돼 이제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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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노래 컴퓨터로 틀어서 할 거야 근데 금방 잘 거야 응 여기서는 안돼 여기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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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가 지우가 숙소에서 라방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나왔어 우리 규칙이야 숙소에서 라방하지 않기 숙소에서 라방하지 않기 응 계단에서 라방하기로 했어 안 추워 괜찮아 나 잠옷 입고 있어 나 진짜 안 추워서 그래 뭉치 취하는 장현이라고? 당연하지 우리 뭉치 나만 좋아해 사실 다른 사람한테도 안기긴 하는데 나한테 제일 많이 와 장르 희망이 뭉치라고? 잘 모르겠다 한국어 수업이 2개 오시메 HAZE 그래서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determinate 저에 Guardians 문정 your english is the best thank you so much enjoy yes enjoy just relax and enjoy 루카 뭐가 힘들어? 힘들지마 힘들면 안돼 뭐가 힘들어 시험인데 어떻게 enjoy 하냐고? you can do it you've got changing over me over me tonight good night challenge TMI with Tere? nothing TMI TMI nothing just we just meet we just met in the cafe and drank some juice and we just did the challenge 정연이 라방 들으면서 롤토체스 중 롤토체스 저도 좋아합니다 네 한 번씩 진짜 가끔 한 번씩 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더 크게 해줄까? 오케이 will you come to europe sunday of course i want to 지금 잘해? 아니 난 잘 못해 옵지? 옵지도 가끔 승헌이 형이 그만가 그렇거든요 그랜드마스터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탱커를 잘하는데 가끔 한 번씩 힐러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발로렌트? 발로렌트는 다이아입니다 발로렌트는 다이아입니다 테려 형이랑 테려 형이랑 요즘 저 말고 정연이 형이랑 승헌이 형이랑 윤서 형이랑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카운? 몰라요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그? 배그? 배그는 안 해요 배그는 어려워가지고 한패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랍니다 마시멜로? 맛있더라고요 아 그거 마시멜로 밤인 거야 촬영하는데 너무 밤인 거야 그래가지고 구웠는데 이게 마시멜로가 살 진짜 많이 찌잖아 그래가지고 먹기가 좀 이라고 한 게 마시멜로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입만 하고 지우한테 다 줬어 살 쪼도 이뻐 아니야 살찌면 안 이뻐 타코야키 뭐가 살쪄? 아야카 지우 살 지우기? 지우는 살쪄도 돼 지우는 귀여워 지우가 원래 70kg 했던 거 알아? 지우 옛날에 70kg 했는데 10kg를 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대단한 친구구나 싶었어 물론 싱가포르에 도착할 거야 당연히 내가 원하자 모든 나라에 관광을 가고 싶었어 10kg를 뺐 때 70kg이었는데 대단해 어떡해속?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팬미팅? 팬미팅 얘기? 물어봐줘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베이베 넌 만나고 싶어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왔어요 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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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타기? 아 근데 이게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파도타기 팔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시면 이게 완전 재밌는데 조금 아쉬웠어 근데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벨 vs 퍼피 I think this time I think I'm 퍼피 enjoy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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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다음에는 쓰나미 만들어준다고? 오케이 우리 민주 노래방 콘텐츠? 그리움은 그리움이랑 너의 모든 순간은 그 뭐냐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앤브한테 들려주기 좋을 거 같아서 아 근데 이런 노래 불러주는 거 할 때마다 긴장이 좀 되더라고 나 원래 긴장 안 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할 때마다 긴장해가지고 노래방 할 때마다 긴장 엄청 한 거 같아 막 빽살이 나고 그러지 않았나? 엄청 떨었던 거 같은데 응 잘하고 싶었어 원래 노래 많이 떨려? 그런가? 다음엔 더 잘해볼게 아 그리고 다른 앤브들이 보내준 노래 고른 거는 그냥 리스트가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곡들 이렇게 이름 넣어가지고 골랐어 골랐어 가사 계속 보고 있는 거 같다? 맞아 가사 보고 했어 외우지 못해가지고 남빛나? 남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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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고른 거 아니야 남빛나는 우려 고르지 않았어 다들 하지 말라고 한 게 웃겼는데 맞아 엑스 이렇게 드시더라고 끼부리지마 그거 나도 준비했었는데 정현이 형이랑 케이터 형인가? 누구였지? 윤서영이었나? 윤서영이었던 거 같아 나랑 정현이 형이랑 윤서영이었던 때 기회 좀 부리지마 너 때문에 나나나나나나 오늘도 빌어빌 된 사람이 널 잘하지 않게 가사를 모르겠다 가사 보고 보고 하려고 그랬어가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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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밥 추천 지코바요 지코바 치킨 일본 팬미팅 드레스코드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앰부들 의상이 안 보이고 앰부들 얼굴이 잘 보이더라고 이게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옷 색깔이 잘 안 보이더라고 얼굴이 잘 보였어 하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보이더라고 슬로건이 잘 보여 슬로건이 진짜 잘 보이더라고 그건 좀 초코밍트 밀크 초코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소리 지내는 거 너무 잘 들렸지 너무 잘 들었지 당신의 얼굴을 한입 베어물어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응원법은 잘 안 들렸어 인이어를 양쪽 다 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느껴졌지 우리 엠브가 응원을 열심히 해주겠구나 아마 근데 인이어 한쪽만 낀 사람은 들었을걸? 나는 양쪽 다 끼고 있었어가지고 아이패드는 잘 안 보였을 것 같아 나 그립도 그거 귀엽게 나왔더라 생각보다 귀엽던데 사진 여러 장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해주셨어 좋아하는 팬미팅 무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좌핑 맞아 나 좌핑 얘기하고 싶었는데 좌핑은 원래 우리 연습생 때 했던 곡이거든 웨이크원에서 내가 그때 리더였고 정현이 형이랑 테레 형이랑 팀이었어 한빈이 형은 다른 팀이었고 내가 안무 맞추고 그랬어 그래서 생각이 났어 그리고 그거를 보이즈 플래닛 대면식 때 후보였어 좌핑도 원래 멋은 후보에 없었어 아예 호랑이 후보 있었고 좌핑 후보가 있었고 또 뭐야 몬스터 엑소 선배님 몬스터도 있었는데 그거 다 연습했어 우리가 근데 이 세 개가 다 안 되고 멋이 됐어 멋도 우리가 연습생 때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멋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멋 했어 근데 멋 잘 나온 것 같아 왜냐면 호랑이 같은 거는 이제 겹치는 팀도 있고 해가지고 고 아 고음 그 팬미팅에서 고음 지른 거? 나는 고음 완전 하이톤의 고음 잘 질러 근데 좀 애매한 고음 그니까 파사지우라고 하지? 보통은 그 남자들 기준 목소리에서 파사지우 부분인 라시도 이쯤에서는 잘 안 돼 근데 아예 고음 올라가면 거기는 소리가 잘 나 그래서 내가 웨이콘 팬미팅 때도 호랑이 뒤에 고음 했잖아 보컬 트레이닝 안 받고 있어 지금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어 고음 두나 사랑해 리뷸도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올라가거든 리뷸이 나한테 딱 맞는 고음이여가지고 음역대가 올라가는데 지우나 정현이 형이나 한빈이 형이 안올라가서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댄스커버를 애기야 사랑해 왜 나 평소에 누나 사랑해 잘 안했던 거 같은데 나 애기라고 불렀는데 누나 사랑해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해준 거야 애기도 사랑해 형도 사랑해 누나도 사랑해 다 사랑해 야 사랑해 우리 모두 사랑해 맞아 우리 모두 사랑해 사랑이 넘치네 그럼 넘치지 넘치다 못해 흐르지 파피 vs 오빠 당연히 오빠 사랑은 열린 문 아 문? 문석연? I love you Can I call you 오빠? I'm older than you of course I love you 뭉치야 세금 내라? 뭉치야 세금 내라? 뭉치 왜 세금 내 우리 뭉치 제가 만들어도 돼 우리 뭉치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로 뭉치 뭉치 뭉치가 제일 부럽다고? 우리 공주님 함께 해줄까? 주은이 누나? 공주님 함께 해줄까? 질투나? 나 형 누나 더 해줄까? 강아지 소리 내달라고? 나 강아지 소리 내달라고? 강아지 소리 내달라고? 나 강아지 소리 내달라고? 한국어 공부 화이팅 딸기 케이크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 추워? 괜찮아? 왕자님 안끼라도 좋다고? 왕자님 안끼는 뭐야? 리나 형 나 뭉치야 나아 나아 저거 이름 바꾸고 간다 이 뭉치로 뭉치 일로와 뭉치 일로와 우쭈쭈쭈쭈 진짜 이렇게 해 근데 뭉치 일로와 뭉치 뭉치 안겼어 졸려 자 이러고 네 뭉치입니다 오늘부터 뭉치라고? 안 돼 뭉치는 뭉치고 너는 너야 너는 내가 아껴줄게 말티즈 멀티즈 젖어져서 그런거 뭉치 여자애야 보고싶었어요 나도 보고싶어 어떤 투바토의 노래가 되냐고요? 슈가 러시아 슈가 러시아 겟매 겟매 몰 유마짱 사쿠라짱 Can you say my name? Say my name? 아 이름 불러달라는 얘기가? 지민이 파마머리? 파마머리? 나 곱슬머리에 볶음머리 하긴 하는데 한 번씩 포차코 vs 폼폼프린 포차코 파마머리 말고 파란머리 파란머리? 나 했었는데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맨 초반에 했었어 한 번 셀카 없어 사진 없습니다 아직의 퀴즈 내면 맞춰줄거냐고? 그럼? 아직도 복도냐고? 응 문? 아니면 산?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은 문이라서 문을 좋아해요 문을 좋아해요 문을 뒤집으면 궁 5일 등급 화이팅 정민아 정민이 내 남동생 이름인데 정민아 화이팅 하위 상아래 상아래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다 아니 내가 하위를 하고 상아래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다 근데 딱 답장을 보니까 상위 이러는 거야 다 상위 이래가지고 아하 난 여기서 한 스텝 더 가야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상아래 해치 오리가 넘어지면 오리가 넘어지면 오리가 넘어지면 덕 덕 오리가 영어로 덕이니까 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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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차유푸덕 재밌다 아임 레이트 이스오케이 생일 미리 축하하여 생일 축하해 여자수랑 여자수랑 태양이 경찰서에 가면 뭐야 이게 나 처음보는 여자수? 여자수가 누구야? 야자수 야자수랑 태양? 야자수랑 태양이 경찰서가 뭐야? 자기 안 자기 자기 자기야 자기야 알바 화이팅 오늘도 쎄걸이함? 응 요코 누나 파이팅 미우 마오 아이스크림이 죽는 이유는? 녹아서 아닌가? 아이스크림 죽는 이유? 아이스크림 죽는 이유? 녹아서 아닌 거 같은데? 넌센스면 차가 와서 음 차가워서 차갑다 딸기가 도망치면 딸기 시럽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찐 텐 텐션이야 사회생활 이렇게 안 하지 사회생활 하면은 차가워서요? 우와 대박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겠지 하하하하 딸기잼이야? 아 그렇네 약간 딸기가 회사를 그만두면 딸기 시럽이구나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야 야 사회생활 사회생활 내가 몇 년을 사회생활 했는데 나 사회생활 잘해 나 다 속여 진짜로 하하하하 아이리짱 역시 아역배우 경력 하하하하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나가고 싶은 얘는 그 지락실 포도가 자기소개할 때 하는 말은? 모르겠어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포도당 맞네 포도당 나는 포도당 하나 하나 주인님 이제 들어오셨습니까?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진 라이잔 라이잔 쥬 쥬쥬쥬쥬쥬쥬 밀리 이샤 어서와요 아야짱 이름 부르다가 끝나겠어 이름 그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Come 맞아 나 이거 봤어 You're a sweetheart 땡큐 에밀리아 아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쇼츠 보다가 나오더라고 목소리 이거 삼.. 여기 이 층에 사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목소리 아니야 큐티 강지 섹시 강지 versus 섹시 강지 섹시 강지 섹시 강지 안 돼 큐티 강지 왜 응 복도에 있어 응 복도에 있어 응 안 추워 괜찮아 근데 이제 섹시 강지가 뭔가 섹시가 진짜 막 그런 섹시가 아니라 뭔가 무대에서의 섹시라고 할까 그런 섹시인 것 같아 안 들려 혹시 안 들리나 끊겼어 아 이제 들려? 오케이 실물 진짜 레전드TV 그래요? 고마워 아니 근데 웨이크콘 연습생 때부터 뭔가 실물이 너는 실물 파니까 화면에 잘 안 담긴다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긴 했어 근데 남자친구가 진장 진장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카메라 갖다 버려 아니 근데 진짜 그 백스테이지에서 팬미팅 다 끝나고 승헌이 형 어머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실물이 진짜 잘생겼다고 카메라 안 담긴다고 말해주셨어 너무 감사했어 원래 키 크면 실물이 나 그래? 물 벌컥 벌컥 마시기 물 마시고 벌컥 하기 물 마시고 벌컥 하기 알아블룡 따라해 알라블룡 알라블룡 큐틱 큐틱 섹시 핸섬 프리디 I think 음.. 핸섬 핸섬이 좋아 정현이 풀빵 좋아해? 풀빵이 뭐지? 풀빵이 무슨 빵이지? 잘 모르겠다 핸섬 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좋다고 문재경 그만 좋아하겠습니다 그만 좋아하겠습니다 저 뭐라고 합정까지 오셨다고요? 합정? 합정이 어떻게 합정이 언제 합정이 나 언제 갔지? 아 광고 아 그때 완전 내 생일.. 생일 땐가? 그때 내가 사고 날 뻔했어 진짜로 근데 그때 진짜 찾아가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웨이크원 신계팀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다 막 넘어지시고 막 압사사고가 날 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앞에서 직원분들이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해가지고 막 직원분들 옷 다 찍히고 가방 다 찍히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사고 날 뻔했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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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찾아가면 이제 장난으로 장난으로 이제 가방 언제 물어낼 거야 물론 사드려야지 나 진짜 그 지금 웨이크원 신계팀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야 음 임명사고 없어서 진짜 다행이야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환하게 웃을게 네 주인님 조용히 하겠습니다 쉿 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잖아 조용히 해야지 그럼 주인님 빵욕 무슨 빵을 제일 좋아하냐고? 소보로빵? 근데 빵 다 좋아하긴 해 나 빵 진짜 좋아 빵돌이야 빵돌이 오빵 좋다고? 오빵 햄버거 VS 이벤 아 엠브 당연히 엠브 당연히 엠브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뭐가 좋아서?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굿나잇 33 굿나잇 빵이랑 면 중에는 아 둘 다 좋은데 햄버거 지후 당연히 지후 한식 양식 종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이거 알아? 이 노래?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거 이거 메뉴 고를 때 맨날 읽고 있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이렇게 막 던지기 어려울 땐 이 노래를 불러보자 베트남 가서 누나랑 쌀국수 먹을까? 좋죠 젤리피쉬 vs 웨이크원 이건 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쪽의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입니다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아티스트 케이터 5명 vs 케이터 5살 당연히 케이터 5살 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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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기터 혜란진 선곡했지 응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어렵지 않아 게르기터 그 그 뭐지 엠팝에서 했었는데 안 나왔어 그 게러기타 있는 안무가 팩트체크 있는 안무랑 똑같아요 거의 엠브로그? 한 번도 본 적 없기는 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슬릭백은 못해 슬릭백은 어렵더라 어떻게 하는지 나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그거는 지수기록백으로 날아간다고? 잘하긴 하더라 근데 케이태형도 되게 잘해 슬릭백 귀미첼은 웨이크원 트레이닝 계정에 있습니다 했었어요 지캠은 뜨면은 찾아보긴 해요 뜨면 최애 과일 망고 수박 딸기 최애 지캠은 빨간색 옷 입은 쇼챔 폰서트? 폰서트가 무슨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폰서트랑 가사가 기억이 안 나 꼰맹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이종 아재 개그 박주 트러블 트로트 박주 트러블 트로트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톡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소나기? 소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비를 별로 안 좋아해 소나기 별로 안 좋아해 소나기를 불러달라고? 이제 그만 타게 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빗타이거 아니면 빗라인? 타이거 야 근데 복도인데 이렇게 노래를 계속 시키는 거야 복도인데 복도인데 노래를 시키는 거야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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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콘서트 이거 맞아 이거? 내일 팬사인회 있습니다 복서트 복서트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썰 하나 풀고 싶은 게 아까 재근이 형이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을 만났대요 집에 사질부를 만났는데 우리가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계속 노래 부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죄송해야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현이 형이 그러고 있었는데 잘 불러가지고 괜찮다고 그러셨대 승헌이 형이 잘 부르지 너무 감사한 거 같아 방음 진짜 안 되긴 해 근데 진짜 여기 우리 집으로 가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노래를 몰라요 질투? 저 질투 진짜 많이 해 나 나 질투 진짜 많이 해 아 파라다이스 아 그 이마 짚은 거 맞아 파라다이스 가사를 몰라가지고 까만 숨이 짙게 퍼진 밤 내 빛이 점점 깨어나 귀에 익숙해진 선율처럼 비사 비사 vs 햄버거 햄버거 이건가? 이건가? 아침보다 더 눈부신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이 뭐지? 아 기억이 안다 가사 알려주면 불러 볼게요 예스 가장 좋은 수록곡 브리딩 아 그 노래는 헤어 나올 수가 없어 붉은색 푸른색 4, 2, 3초 그 자음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예스 or 예스 둘 중에 하나는 콜라 예스 or 예스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 marry me 나랑 평생 할게 할래요 cause you and I in this world 내게로 다시 what I meant 이거 다 하면 언제 해 queen card I'm hot my boot and boot is hot starlight 날 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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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복도 콘서트로 오늘 마무리해야겠네 오늘 한 시간만 하려고 했던 거라 It's like a ball Oh 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콘서트 할게 그냥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계속 올라온다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a beautiful life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걸 불러나라고 뭐? 뭐 괜찮아요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한빈이 형이 딱 앞에서 솔로 딱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머리뿌리 솟아 but I love it 넌 내 왕관이 되지 Like a butterfly Like a butterfly Butterfly 이펙스 선배님 여우가 시집 가는 날 모르고요 칵테일 사랑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매니아크 나서 빠진 것처럼 그럼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호랑이 호랑이 맘 같아서는 뒤에 그냥 고음 질러버리고 싶은데 여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됩니다 정말 이 울고 내가 내가 죽을 놈이지 뭐 그대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휘파람 불 줄 몰라요 아 휘파람 나 불고 싶어 팝붕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된 day after day 결말은 별거 없대 또 난 달려갈게 다 못 같아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눈썹을 좀 더 찌펴 근데 인사는 90도 예술 워메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는데 배차 우리 눈만 좀만 배차 춤 들어가요 워메 워메 또 잠시 가 너무 힘들구먼 아 목, 목 쉬는 거 아니냐고요? 나 진짜 목 잘 쉬거든? 근데 다음날 완전 원상복구 돼. 힐링, 자는 사이에 힐링이 돼. 야 노래 불러달라는 거 올릴 거 다 올려놓고 갑자기 걱정해주면 어떡해. 둘 중에 하나만 해. 수다 떨자고? 알겠어 수다 떨자. 아 근데 목이 나가면 목이 아프진 않고 아프진 않고 그냥 노래 부르기 힘든 정도. 노래가 안 나오는, 안 나와 그냥 힘이 안 들어가. 아프진 않고. 무너지고 말해 너의 맘은 우르르. 아 그만 추천해. 진짜 숱 얘기하자 이제. 애기 노래 금지. 오케이. 금지. 신메뉴. 노! 안 돼. 그만. 요즘 찍고 있는 리더스 최근에 태령이랑 트러블이랑 크러쉬 찍었습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남은 거 다 봤어. 어벤져스 3랑 4랑 다 봤어. 크러쉬 챌린지? 아마 웨이콘에서 올려주시지 않을까? 더 마블지라고 개봉했던데 그거 봐야 되는데. 어벤져스 트레인?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치. 도봉순. 도봉순 봐야 되는데 계속 미루게 돼. 2화 중간까지 보고 안 봤어 계속. 아 봐야 되는데 이러고. 팬미팅 스포가 왜 어벤져스 됐냐고? 좌핑이라서. 좌핑이라서 면접스였어. 책은 한 페이지였고. 점프도 좌핑이었어. 이두나는 다 봤지. 이두나는. 이두나는 웹툰이 너무 재밌어. 진짜 웹툰 꼭 봐봐. 최애 버거집은? 요즘은 맥도날드? 그 감튀가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어. 그 감튀 진짜 좋아하거든. 웹툰 좋아해. 웹툰 좋아해. 웹툰은 그 감튀가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어. 닭똥집 튀김? 닭똥... 닭똥집 튀김 한번 먹어봤어. 감튀 마음스터치가 어렸을 때는 감튀 마음스터치와 감튀치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뭐라 부르지 그 감튀를? 뭐라 부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규모의 조합을 하는 거 그 감튀가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어. 웨지 말고 그... 웨지는 그 완전 썰어 놓은 거고 양념 감자 도 아니었어. 시즈닝 도... 아, 케이준 케이준. 케이준. 맞아 케이준. 케이준. 탕수육, 나 진짜 탕수육 웨이콘 가가지고 보컬 선생님께서 중국집 가서 사주셨는데 탕수육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감탄했잖아 김피탕 한 번 먹어봤어 나 완전 먹장이야, 먹장 나 먹을 거에 진심이야 나 근데 진짜로 내가 만약에 이 춤을 추고 아이돌의 길을 하지 않았으면 나 아마 한 90kg, 100kg 이렇게 돼 있었을걸? 살쪄가지고 관리를 안 했어가지고 진짜로, 나 진짜 하루에 몇끼도 먹었어, 진짜 안돼 맛있는 거, 근데 요즘 맛있는 건 잘 먹고 있어 주술회전? 주술회전 그거 알아요? 그 계절은 놀고 돌아, 도라에몽 초코에몽 이거 이거 알아 이거 쇼츠에서 봤어 이거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친구한테 그 쇼츠를 보내줬더니 이거 주술회전 재밌다고 그랬더라고 계절은 돌고 돌아, 도라에몽 초코에몽 이렇게 옆에서 그만하시죠 경이로운 소문? 아, 두 가지 다 봤지 진짜 너무 재밌었어 본 애니메이션 그녀는 귀멸의 칼 날 눈 다 봤어 아 진짜 찾아봐 그거 진짜 웃겨 뻘하게 웃기다니까 썬더일레븐은 안 봤어 썬더일레븐은 넷세대가 아니었어 스파이 패밀리도 들어보기만 했어 뭔지는 잘 몰라 나루토도 넷세대가 아니야 어, 난 뽀로로 세대야 뽀로로랑 파워레인저 엔진포스라고 알아? 엔진포스가 최고세대였어 나한테는 아, 포켓몬? 어, 나때도 포켓몬 봤었지 우리 때는 파워레인저 팀 아무것도 안 봤었어 아, 진짜? 근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파워레인저는 그... 캡틴 포스인가? 그 열쇠 꽂는 거 있는데 그 열쇠가 이제 다른 파워레인저 열쇠를 꽂으면 다른 파워레인저로 변신할 수 능력을 쓰거든 그때 이제 막 다른 파워레인저 변신하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모든 파워레인저가 다 등장해 그 정률이 싹 있었지 그때는 아 맞아 뿡뿡뿡이도 4세대였다 맞아 뿡뿡이도 딩동댕 유치원은 내가 출연자였는데 어? 어? 내가 출연자였는데? 어? 어? 어라? 안녕 자두야는 나보다 좀 늦은 세대 내가 한 초중댕 때 나왔던 것 같아 나 안녕 자두야는 로맨스? 로맨스 좋아해요 꼰비 파티실이랑 캐릭터 캐릭터 체인지도 있긴 했는데 보진 않았어 아 그래? 내가 몰랐던 건가 봐 안정 자두야 빵빵이 형 기억나지 아 진짜? 아 그렇게 오래됐어? 오래된 만화였어? 왜냐면 그때 내가 완전 문쪽이었어 문쪽이 완전 내가 먹으면서도 우리 엄마가 눈치 보셨던 나 진짜 먹을 거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도 우리 엄마가 눈치를 보셨던 계속 먹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좀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 오히려 뭔가 문쪽이어서 빵빵이 형이랑 난 촬영이고 뭐가 없었어 그냥 먹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오늘은 뭐 먹을까? 그랬던 것 같아 아기 먹장 답을 찾지 못한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달라질까 쑥가루? 쑥가루를 집어먹었나? 모르겠어 루피 태령이 거기 나간다고 가서 배그 해야 된다고 모바일 배그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했잖아 배그 그래 쌈 나 진짜 야무지게 쌈 먹더라 밥 싸가지고 막 강된장이랑 이렇게 아니 난 배그 안 해 야무지게 먹어야지 가까이 오지마 이건 뭐야? 나 가까이 오지마 이랬어? 아 아 아 도자기 도자기 아 나 그거 도자기 엄청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오지마 이랬잖아 맞아 그거 아 나 그거 너무 귀엽던데 내가 나를 보는데도 귀엽던데 그거 그거 너무 귀엽던데 나한테 고기 사주고 싶다고? 누나 지갑 거들나 누나 누나 지갑이 없어져 그레핀돌 뇌는 뭐야? 뇌는 뭔지 모르겠어 어떤 건지 알려주라 어떤 장면인지 오늘 월급 들어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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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오늘 월급 들어왔는데 월급은 아니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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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산 아니고 정산은 아니고 웨이크원에서 아 정산 아니에요 여러분 정산 안 받았어요 데려가 몇인분 까지 모르겠어요 몇인분 그거 세보진 않아가지고 월급 아냐 월급 아냐 월급 아냐 월급 아냐 안 받았어 정육점 10개 사러 와 갈게 살아 불닭? 불닭은 다 좋아 다 맛있어 용돈 안 받아 용돈? 용돈 뭐 용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월급 안 받았어 우리 월급 받은 거 아니야 월급 아냐 우리 아빠가 나중에 다 같이 먹으라고 고기 보내준 최고급 고기로 보내준다고 얘기하라고 언제 먹을까 생각 중이야 연말에 먹을까 하고 있어 난타? 나 진짜 난타 근데 진짜 에이스였어 난타 에이스였어 어렸을 때부터 그 유치원 때 장구를 쳤었는데 장구 내가 애초에 그 어렸을 때부터 리듬감이 좀 남달났나 봐 그래가지고 그 장구 선생님께서 나 거기 이 국악 쪽으로 시켜보고 싶다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셨었어 그때 막 그때 막 애들 장구 치는데 내가 앞에서 꽹과리 치고 그랬고 난타 할 때도 초등학교에서도 내가 꽹과리 치고 막 그랬어 리듬감 하나는 나는 진짜 자신있어 나 진짜 자신있어 근데 어떻게 보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보는지 기억이 안 나 언제부터 아이돌 꿈꿨냐고 중학생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원아원 선배님 보면서 단소? 단소 근데 생각보다 쉬웠어 내 중학생 때는 광다니아 선배님 광다니아 선배님 지금은 어려울걸? 나 지금 못 부를걸? 소리도 못 낼걸 지금은? 단소에 뭐 끼고 부르기도 해? 모르겠어 끼고 부른 적은 없어 리코더? 리코더도 나 완전 잘했지 그때 스윙 스윙? 뭔가 시험 같은 걸로 어려운 곡들 단계별로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거 난 항상 2, 3등? 아니면 1등? 안에 진도 넘어가고 막 그랬어 오카리나는 풀어본 적이 없어 피아노? 피아노는 피아노도 요즘 연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악보는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피아노 치는 거 나중에 보여줄게 절대응감 아 절대 근데 나 원래 절대응감 아니야 나 원래 절대응감 아닌데 피아노 치면서 절대응감이 됐어 피아노 음을 이제 내가 다 외우니까 그 음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완전한 절대응감이야 이제 목소리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 음 내면은 어림잡아서 맞추는데 정확히는 못 맞춰 뭐야 그거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불완전한 절대응감이 본투비 아이돌 아니야 아니야 응 불완전한 절대응감이 그니까 악기 같은 걸로 하면은 맞추는데 목소리나 아니면 뭐 막 찰리포스님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띵띵소리만 내도 맞추잖아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래서 불완전한 절대응감이지 제로 베이스 원 앨범? 그거 태령이 컴백하기 전에 들려줘가지고 다 들어봤어 스키 저 보드타요 보드 보드타 근데 나 보드 안 탄지 5년은 된 거 같아 탈, 탈, 탈 수가 없었어 5년까진 아닌가? 한 4년? 3년? 3, 4년? 4년까진 4년까진 보드를 타, 타, 타야지 영상으로 찍을 텐데 하하 아마 회사에서 뭐 자취 컨텐츠를 해도 스키장은 안 가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스키장은 너무 위험하잖아 응 내가 타러 가면 진짜 좋긴 하겠다 너무 재밌겠다 베라픽 초코나무숲 쿠키앤크림 엄마는 외계인 제리주빌레 민트초코도 좋지 딩동댕을 본 형들의 반응은? 한빈이 형은 한 번 본 적이 있는지 귀엽다고 해줬고 나머지는 본 적 없는 거 같아 요거트 31? 요거트 31? 뭐 싫어하진 않아 그냥 쏘쏘 뉴욕 치즈 케이크도 그냥 맛있어 그냥 이 정도 레인보우 샤베트는 너무 셔 미안해 너무 셔 너무 시더라 내가 신 거 잘 먹는데 레인보우 샤베트는 너무 시더라 레몬 같은 신 맛을 좋아하는데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신 맛은 슈팅스타는 좋아해 레몬은 잘 먹어 근데 치킨 제일 좋아하는 부위 닭다리 블랙 소르베트는 안 먹어봤어 그린티? 그린티 중학생 때? 아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먹은 거 같은데? 하이드라고 안 먹어봤어요 아니 칵테일 그거 순서 다 외우고 연습까지 다 했는데 그 뚜껑이 안 뽑히는 거야 근데 원래 안 뽑는 거더라고 그건 몰랐어 계속 그것만 흔들고 있었어 계속 뺄려고만 하고 있었잖아 콕테일 레몬 콕테일 잘 자 유메카누나 잘 자 아이스크림 좋아해 학교? 학교 안 갔어 못 일어나겠더라고 수업 일수 남아있나봐 나 그래서 체험학습 썼잖아 일본 갈 때부터 체험학습 해외 갈 때 체험학습 쓰면 더 길게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체험학습 썼어 그래서 한 2, 3 2주인가? 안 갈 수 있어 보고서도 내긴 해야 돼 근데 불량 학습이라니 너무해 불량 학습이라니 너무해 보고서 하루에 한 장 아니야 통 틀어서 한 장이야 사진? 사진 내야지 사진이야 뭐 부모님 동의서까지 없어도 돼 부모님 동의서까지 없어도 돼 1시간 한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17분 됐네 내일 12시까지만 딱 할게 자야 될 것 같아 나 내일 내일 일찍 팬사인회 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나 자야 돼 12분 뒤 생일 축하해 은비야 졸업서진? 이쁘게 나온진 모르겠네 그냥 찍었는데 막 찍은 것 같은데 졸업서진 나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완전 못 나왔을 것 같지 왜 교복 입을 일이 없는데 교복 입을 일이 없는데 졸업식은한 소년관 졸업식은 vet 졸업식은 McFれる 졸업식은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졸업식은 내나봄 해 졸업식은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졸업식 졸업식은 다시 가야 되– 졸업식은 가야 되지 않을까 Emil 아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진짜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 6시? 6시 졸업식 가면 아침에 띵띵 부어가지고 그냥 얼굴 동그란 문정이가 졸업식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롯데월드 재밌겠다 난 멤버들이랑 승헌이 형이랑 같이 휴가 때 에버랜드 갈까? 하다가 안 갔어 에버랜드 TX 패스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갈까? 하고 갔는데 결국엔 안 갔어 아 고치는데 잠깐 동안 없어져가지고 한 4월까지인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음 TX는 타야지 에버랜드 진짜 좋아하는데 컴백 언제 하냐고? 몰라? 난 모르는데 TX? 아 TX 진짜 재밌어 누리기구 잘 타 초코파이 VS 오예스 무조건 초코파이지 어떻게 오예스를 고를 수가 있어? 무조건 초코파이지 어떻게 오예스를 고를 수가 있지? 초코파이의 그 달달함을 모르는구나 아 근데 왜냐면은 내가 초코 케이크도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초코케익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초코맛을 별로 안 좋아해 초코케익 같은 초코맛 그래서 오예스를 오예스랑 몽실 같은 맛을 별로 안 좋아해 전자레인 아 전자레인지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어 어 뭔가 인위적인 초코맛이 별로야 초코우유랑 이런 초코음료는 달라 다른 맛이야 초코파이 같은 맛이야 그거는 제일 좋아하는 과자 고래밥이랑 닭다리? 닭다리 그 양념치킨 맛인가? 뭐 있던데 근데 과자는 사실 많이 안 가려 새우깡도 좋아하고 꽃게랑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안에 빈 과자 좋아해 아니면 근데 사실 스윙칩, 포카칩, 감자칩 이런 것도 좋아해 홈런볼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냥 있으면 먹고 과자는 짠거 감초도 그냥 있으면 먹고 과자는 짠거지 눈울감자도 좋아하지 응 문장에 12시까지 한다 해놓고 12시 반까지 한다 100번 아우 각인시켜줘서 고마워요 12시까지 딱 할게 보라돌이? 보라돌이? 난 모르겠어 돌아온 썬집? 돌아온 썬집이 뭐지? 그냥 썬집 맛있었던 거 같은데 그냥 썬집 맛있었던 거 같은데 왜 나 안 지우려고 그래 자야지 파란색 초코파이가 있었다고? 자기 안 자기 자기 자기야 자기야 나 자야 돼 우리 자기도 자야지 나초 나초도 좋아해 나초 근데 그 칠리소스가 진짜 맛있는 거 알아? 마이채는 사과랑 포도 오감자도 맛있지 오감자 그 아래 소스 들어있는 감자 있거든? 애플멍고 마이채가 나왔어? 그거 꼭 먹어봐야겠는데 젤리 나 진짜 좋아하긴 해가지고 자두말랭이 그거 우리 쇼챔 에서 1등 만들어주셔가지고 먹었어 맛있더라 하이채도 좋아해 하이채도 맛있어 하리보 좋아해 하리보 그 스타믹스나 스타믹스나 아니면 그 지렁인데 그 신 거 많이 붙어있는 지렁이 있거든? 웜즈인가 뭔가 하는 게 있어 아 잠만 나 다른 데코단 분들한테 맞을 거 같은데 그냥 12시 반까지 해줘 개코 젤리도 좋아해 개코 그 츄팝스 개코 젤리 아 사워벙즈 아 사워벙즈 사워벙즈 좋아 12시 반까지 해줘 알겠어 진짜 딱 12시 반까지야 진짜로 딱 스파이시 버스스 스윗 스파이시 스파이시 포카치 파란색 초록색 둘 다 좋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자가리코 자가리코 좋아해 나 이번에 일본 가서 자가리코 사 와야 돼 사 올 거야 꼭 곤약 젤리랑 이런 거 사 올 거야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쓴 거 아 그리고 새우 새우 알러지 때문에 아 팝콘은 치즈 팝콘 새우깡도 좋아 새우깡 매운맛도 진짜 좋아해 아 새우깡은 괜찮아 새우깡 괜찮더라 새우깡은 새우가 들어간 게 아닌가? 엉덩이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엉덩이는 엉덩이는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논란을 해봤는데 우리들끼리도 이게 논란을 해봤는데 우리들끼리도 엉덩이가 아마 그랬을걸 아래가 궁뎅인가? 모르겠어 엉덩이 궁뎅이 신라면 너구리 너구리는 잘 먹어봤어 신라면 안 먹어봤어 너구리 엉덩이에 이가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냐고요? 치과를 가긴 좀 굳지 않아? 여드벌 여구리 먹어볼게 바삭한 게 칙촉이야? 칙촉 먹어야겠다 칙촉 칙촉 칙촉이 바삭이야 오케이 칙촉 매운거? 나 매운거 진짜 좋아해 엉덩이 엉덩이 그 놈의 엉덩이 어떻게 주제가 그거였는데 마라탕 거의 지옥색이던데 아 나 이거 아까 숙소 가면서 정연이 형이랑 윤서 형이 그 지코바를 시킨대 근데 안 매운 맛으로 시킨다는 거야 지코바는 매워야 맛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제 지코바는 매워야 되는 거예요 형 이랬더니 정연이 형이 정연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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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난 너의 마라탕 색을 봐버렸어 이랬더라고 너의 마라탕 색을 봐버렸어 그 마라탕을 먹고 네가 살아있다고? 이러면서 너의 마라탕 색을 봐버렸어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베트나도 안 나고 맵지도 않았어 마라탕 드려 추천 흰 모기 버섯 팽이버섯 팽이버섯 중국 당면 분모자 청경채 배.. 알배추? 알배추라 그러나? 옥수수면 이것저것 다 넣습니다 서버에 핫칠리는 서버에 핫칠리는 나 두 번 넣어달라 그러는데 나 진짜 한국에.. 나 진짜 근데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게 매운 것도 좋아하고 양파나 마늘도 좋아하고 한국에 있는 것 같아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치킨목? 치킨목? 맛있더라고 한국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영어로 듣는 것 같아 실비김치는 안 먹었어 겉절이 vs 신김치 나신.. 겉절이 그치 뿌링클도 좋아하지 고기? 안심이 부드러운 덴가? 등심이 부드러운 덴가? 안심이 그 기름 있는 데지 안심이지 그치 아 나 안심 근데 웨이콘 근처에 돈가스 진짜 맛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비싸긴 한데 안심 등심이 막 소고기처럼 나오는 돈가스 집인 거야 거기서는 둘 다 맛있더라고 진짜 완전 맛있어 거기 장난 아니야 가게 이름? 몰라 기억 안 나 바다 vs 산 바다 우리 연습생들끼리 자주 갔었어 비냉 물냉 원래는 물냉에다가 어 물냉에다가 다대기 추가해가지고 먹었는데 요즘 그냥 이제 주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비냉으로 먹어 아니면 옆에 물냉 먹는 사람과 이제 육수 살짝 빌려가지고 비냉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맛잘알 숯불 닭갈비 철판 닭갈비 맛있겠다 철판 철판이 더 맛있지 않나? 아냐 숯불도 근데 맛있었어 철판은 양념 맛이 더 많이 나고 숯불은 불맛이 나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 배고팡스타 나도 배고팡스타 철판 먹고 볶음밥 음 못 참지 맛있겠다 학교 썰 맨날 조회조트 했었어가지고 학교 썰이 별로 없네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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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래 뭔지 모르겠어 먹으면 또 먹는데 뭔지 모르겠어 뭔가 안 끌려 아 자극적인 거 좋아하긴 했지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살이 찌지 자극적인 거 좋아했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너무 맛있지 아 부대찌개도 와 웨이크 온건 제 부대찌개도 진짜 맛있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거기에 치즈볼도 진짜 맛있고 탕수육도 진짜 맛있는데 그 부대찌개 집에 웨이크 온 주변 다 맛집이냐고? 그런 거 같아 스시도 좋아하지 진짜로 밀떡 vs 살떡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가리지 않아 밀떡은 뭔가 원주 같은 느낌이고 쌀떡은 뭔가 더 쫀득쫀득해서 마시고 외국인분들이신 거 같아 불닭은 다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빼고 다 좋아해 맞아 커피 안 좋아해 커피도 달아야지 먹어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아니면 시럽 넣어서 먹던 거 워매나 여기 못 있겠다 조금 멀리 떨어져야겠다 좋아 이제 좀 조용해졌지 응 나 여기 복도야 복도 그래도 조금 틀리긴 하네 키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우유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아침에 우유 일어나서 마시고 아침에 보다 그냥 평소에 물 대신 우유를 마셨어 흰 우유? 흰 우유 좋아해 요즘에도 우유 먹냐고? 요즘은 또 조금 워야스미 우유 안 좋아해? 우유 진짜 맛있는데 밀크앤영 우리 집에 있어 응 유당불내증은 없더라고 요즘 유당불내증 상관없는 우유도 있지 않나? 락토프리 맞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은비 속 편한 우유 맞아 엔뇨? 엔뇨 안 먹어봤어 숙소에 있는 거 같긴 하던데 진출 축하해 흰 우유는 죄티티티티 안 먹을 때 주코우유? 주코우유 맛있지 앤 영이 밀크스 김빠진 맛이라고? 그래? 맛있을 것 같은데? 나 김빠진 콜라도 좋아해 다 좋아한대 그러니까 단맛이 있잖아 김빠진 사이다도 괜찮아 나 좋아해 다 그건 좀이라 그러네 딱히 가리진 않아 새우랑 단 거 빼고 다 먹는? 나 단 거 진짜 좋아하는데 메콜은 아닌 것 같아 메콜은 아닌 것 같아 소린 눈 안 먹어봤어 시도도 안 해 그냥 시도도 안 해봤어 뽀로로 음료수 맛있지 마라 샹고도 맛있긴 하더라고 근데 마라 샹고보단 마라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바나나 오일 좋아하고요 바나나 오일 좋아해 바나나 오일 좋아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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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호기 생행 윤서 자몽 아이스티 나 복숭아 아이스티 0칼로리짜리 그거 맛있는데 그거 맨날 타로파이 안 먹어봤어 아 근데 왜 주제가 우리 먹을 거가 된거지? 왜 먹을 거가 된거지? 왜 먹을 거가 된거지? 왜 먹을 거가 된거지? 아 사주 어 사주 본 적 있어 그 롯데벌드에서도 옛날에 본 적 있고 혼대 쪽에서도 본 적 있고 사주가 아니라 타로인가? 사주 타로였나? 모르겠어 어쨌든 본 적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빼빼로나 말차 쿠키 앤 그린 최애 과목은 체육이었지 에너세틱을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저기서 에너세틱을 음악이 아니고? 어 나 음악 아니고 체육이었어 에너세틱이 열창하는데?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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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감자? 어떡해 나도 나도 콘서트 할까? 아니 노래방 켜기 없어 숙소에 아니 노래방 켜기 없어 숙소에 안 끌고 왔어 뱀 나온다고? 아 나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믿었는데 친동생들이 나 애교 부리는 거 보고? 별 말 없던데? 자영이 성까지 부르는 거 상처 받는 정도는 아닌데 조금 서운하긴 하지 조금 서운하긴 하잖아 그거 알지? 안유진 선배님 안유진? 유진이 이거 지락실 약간 좀 공감했어 응 문정? 문정은 좀 괜찮은 거 같아 야 나 같이 문정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근데 나 그 공감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익숙해진 거 같은 게 왜냐면은 보통 정연이 형이랑 나랑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문정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익숙해진 거 같아 문정은이라고 부르는 거에 아 자꾸 노래 불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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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이 형 성 때문에 서운해할 거 같다고? 아니 전혀 안 그래 정연이 형 전혀 안 그래 정연이 형 성 안 떼도 안 서운해 정연이 형 마루치즈 문장 어? 이제 추워서 농구죠 농구 못 하겠다 오늘 아침에 봤지 지우 뛰고 온 거 오늘 아침이 아닌가 어젠가 아마 뛰지 않을까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아니 비 맞으면서 애가 무슨 춤을 췄다 그랬지 트러블 췄다 그랬어 어쨌든 못 췄다 그랬는데 그걸 따라 주셨대 할아버지께서 뛰면서 따라 주셨다고 하더라고 일본 가서 브이로그 스티크 될지 모르겠다 스티크 될지 모르겠다 멀어 안 추워 괜찮아 디즐랜드 가고 싶다 진짜로 스티크 될지 모르겠다 호텔방 라이브? 호텔방 라이브? 그거 재밌겠는데 근데 하유 라익 다 딴따라란 딴 다이수키 앤 아이시데루 호텔 숙소? 사다리 타기 할 것 같은데 안 추워 괜찮아 고전이지 사다리 타기가 우리 원래 케이콘 갔을 때도 사다리 타기 했는데 갑자기 케이콘 측에서 방을 1인 1실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썼어 나 원래 지우였나? 어 지우랑 같은 방이었는데 1인 1실로 좋긴 하더라 이수만 조용해 아 뭐 하시네요 응 승헌이 형 노래? 아우 말도 마 그냥 풀 성냥으로 그냥 맨날 불러 2군 숙소에 조용한 날? 없긴 해? 없긴 해 없긴 해 보통 12시에서 1시? 빼빼로 선물 뭐야 이모티콘 빼빼로 감사합니다 코 고는 사람? 지켜주자 지켜주자 익히 있다는 소리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 어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음 몇 시에 자라갈 거냐고요? 30분에 자라갈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네 내일 펜사연에 있어 음 딱 2시간 채우려고 카메라 켜보라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멤버들 잘 때 거실에 있는 거실에서 노는 멤버들만 좀 늦게 자가지고 음 조금 소리가 있긴 한데 문 닫으면 괜찮아서 어 진짜 이 남자는 라방을 2시간을 말아준다 최고다 말아준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어? 나 아픔 안 했어 말아준다 말아준다? 국밥 마는 것처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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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도 말아준다고 그래? 하 말아준다? 하 하 아 내가 하면 다 말아주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내일 알바 화이팅 아 정연이가 말아주는 무대 아니면 안 돼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해준다가 말아준다야? 나도 써도 되는 말인 건가? 말아준다? 우리 엠브가 말아주는 라이브 댓글 잘못 뵌 것 같다고? 그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 오 예스 내가 말아주는 김밥 먹고 싶다고? 나 김밥? 김밥? 김밥 안 말아봤어 이거 싼다고 그러지 않나 김밥은? 근데? 김밥 안 써왔어 요리? 나 누가 요리 잘한다고 그랬어? 나 요리 못해 나 요리 안 해봤어 나 고기밖에 못 구는데 누가 그랬어? 아니야 나 요리 요리 해본 적 없어 나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리? 나 진짜 근데 요리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어 왜냐면은 내가 고기남자라고 혹시 알아? 유튜브 유튜브 고기남자라고 그분 하시는 거 보면서 고기도 막 그렇게 구워 먹고 싶고 그거 보면은 옛날에 레시피 유튜브 있는데 막 파스타 만들고 막 그러시는 거 남겨두신 거 있거든 그런 거 보면서 막 레시피 따라 줬고 막 그랬어 해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요리 해먹고 우리 멤버들도 해주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고기 구워주는 건 어렵지 않지 요리 요리? 우리 멤버 요리하는 걸 본 적은 없어 그냥 고기 굽거나 그냥 간단하게 뭐 후라이어거나 전자레인지에 햇반 돌리려거나 뭐 맨날 시켜먹어 우리 응 요리 말고 조리를 하지 승헌이 제외하고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긴 해 응 김치? 김치는 만든 기억은 있는 거 같다 김치 김치도 근데 어렵지 않지 않나 요리? 요리 진짜 연습 열심히 할 거야 만약에 나중에 망가진 문 아직 안 고쳐진 거 같아 7분 남았어 7분 7분 수능 도시락 메뉴 불고기 6분 남았어 4분 남았어 아 국 사기가...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나? 우의 시다리? 들어본 것 같은데? 음 국 담는 보온병 텀블러... 삼계탕을 사갔다고? 대박이네 응 내 삶에 와준 정연이 고마워요 내 삶에 와준 앤브 고마워 5분 남았다 정연이가 삶의 낙이라고? 앤브가 삶의 낙이지 나한테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앤브 뭔가 무척 구수한데? 잘도 잤나 우리 앤브 타력이냐고? 타력 같네 자장가 듣는데 잠이 깬 음 미안해 겟했어 초반에 다 무너진 월 지우가 한 게 이거 아닌가? 재밌다 재밌다 이게 뭐 닌콜이다 야 뭐 닌콜이라니 아니 인지도 난 뭐 닌콜이라니 뭐 닌콜? 아침엔 뭐 닌콜이 쓰던 누가 저번엔 아나스 불러달라면 화내더니 그러게 그러게 말이다 최근에 알게 된 유행어? 나 유행어 잘 몰라 유행어 뭐가 있어? 나 유행어 알려주라 나 유행어 말아준다가 유행어? 아 그래 아이엠 몰라요 아이엠 몰라요 이거 뭐야? 아 그냥 모른다는 얘기야? 버스카드 충전이요? 그거 나도 그거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 내 내 세대도 아닌데 그거 안습 안습은 근데 뭐야? 안구습진이야? 왜 맞는 거 같냐? 배고팡스타 안구습기 안구습기 그래 들어보긴 했어 안구에 습기 찬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티엘 오티엘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 이건 하위 상하래 아 이건 괜히 물어봤는데 키호 히히 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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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엘도 좌절하는 모습이잖아 차가 레이 몰라 들어봤어 지금 들어본 것 같아 배고팡스타 오케이 배고팡스타 유행어 간다 문장은 유행어다 이제 배고팡스타 진대 진지한테와 진대? 진대 알지 진대는 유행어라기보다는 그냥 줄임말 같은 것 같아 싸이월드요 이게 스쿨스쿨 내가 1분 남았다 1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겠죠? 우리 앰브 잘 자고 우리 내일도 또 또 연락할게 내일 일어나서 그러니까 푹 자고 꿈 꾸지 말고 푹 자고 내 꿈도 꾸지 말고 푹 자야 돼 진짜로 푹 자야 이게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니까 푹 자고 내일도 화이팅하고 내일 주말이니까 재밌게 놀고 나랑 연락 계속 해야되고 딱 24초 23초 이렇게 남았는데 애기 잘 자 나 이제 가볼게 오늘도 나랑 같이 이렇게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3 2 1 6 7 7 9 9